이혜리랑 서인이랑 한 번 찾아왔다 갔잖아. 그러니까 호동이 또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네. 뭔 소리고? 자꾸 문 앞에 와있지. 너 개그 동안이야? 근데 나 아까 대기실에서 넷 나온다고 이제 우리 방송반에서 아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영철이가 갑자기. 누구야? 어? 나 이혜리랑 따로 밖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그랬거든? 진짜야? 영철아 에이. 왜 이렇게 그러다니면 어떡해. 둘이 뭐 데이트. 오빠 이거 얘기해도 돼? 얘기해. 왜왜? 와인 좀 마셨어 밖에서. 둘이? 진짜? 한 둘이? 뭐야? 둘이 뭐야 설레기. 영철이 연예인 노조 수첩 거기 번호 보고 다잖아. 연예인 노조 수첩 있어? 그럼. 옛날에 나셨어. 옛날에 나셨어. 다 돌아오게 돼. 다 나와, 다 나와. 내가 단골로 가는 와인 바가 있는데 그날도 그냥 가서 친구들이랑 와인 마시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끌려서 갔더니 오빠도 지인분들이랑 같이 와서 와인을 드시고 계시길래.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돼. 나는 같은 동생이랑. 들어보니까 특별한 에피소드는 아니네. 막 대단하고 소름 미친 에피소드는 아니잖아. 영철이의 탈이다 이거 아니야. 나 레스토랑에서 영철이 우연히 마주친 적 있는데 굳이 아는 척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레스토랑에서 마주쳤었어? 정말 돌렸어. 전병하다. 그럼. 나도 신기한 게 서현이한테 전화가 왔잖아. 근데 그전에는 서현이는 나는 영화에서 봐 봤거든? 그런데 아영이에서 전화가 와서 한 번 안다고 TV 틀비로 서현이가 나오는 거야. 안다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 뭐 그렇게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아는 형님 나오고 나서 무슨 어떤 현상? 뭐라 그러지? 신기한 현상? 왜? 호동이가 그때 입체 서라운드로 딱 띡띡 왔잖아. 호동아, 너 너무 크구나. 나 지금 여기 왔는 거야. 그 이후 내가 컬트쇼에 나가서 김태균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냥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야. 아, 태균이 형이. 이제 워낙에 호동이가 이만하니까, 달처럼. 호동이 형 보다가 태균이 형 보면 완전 송두지. 그렇지. 근데 어제 상황이다. 너도 뭐 특별한 기회할 현상은 아닐까? 너도 뭐 강좌에서 풍목식 해 놓고. 장단한 기회할 현상인 줄 알았네. 오늘 자리를 입고 있었는데. 어? 혀준호, 혀준호. 특이한 게 있다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머리를 아주 길렀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단발머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내가 어디서 보고 댓글을 달았어. 어머, 오빠 머리 최양락같아. 그렇지. 최양락이 알까래. 맞아, 그때는 단발머리 그랬잖아. 응, 그래가지고. 거기에 댓글 달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친해졌어. 먼저 접근을 했네. 언제 그러면 약간 좀 남자로 느껴지고 여자로 느껴지고 그랬을까? 사실은 우리는 20대 때부터 알던 오빠 동생이었는데 그때는 서로 되게 싫어했어. 나는 이 오빠가 되게 별로였던 게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근데 나는 그때 약간 나쁜 남자를 좋아했거든. 약간. 아, 이렇게 너무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건 뭔가. 너무 스위트하고 달콤하다. 진실이 아닐 거야, 저 오빠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년 후에 다시 연락이 됐는데도 똑같은 그 말투인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주변의 언니들이 그런 얘기했어.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한번 지켜보려면 그 남자가 자기 엄마랑 통화하는 걸 잘 보래. 그게 나중에 10년 후에 딱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행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이 그 말투 그대로인 게 너무 예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더 이렇게 좋아했어. 결혼도 내가 먼저 잘했어. 나 착한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왜 나쁜 남자랑 결혼해야지. 말 예쁘게 하는 남자 진짜 최고 매력인 것 같아. 말 예쁘게 하는 거 지구 너무 본. 뭔 소리야. 엄마한테 동화할 때 진짜. 엄마, 밥 먹었나? 엄마, 다음 주 월산넬에 갈게. 그냥, 사랑해. 이렇게 하고도. 어, 그래. 사랑해 하는 게 난 너무 싫어. 왜 안 땀을 먹어? 오히려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또 싫어, 안 돼? 그치, 너무 또 이렇게. 난 영철아야, 지금. 영철이 너무 아무것도 안 올게. 텔레비전 아무것도 안 올게 그냥. 영철이 지금 행복하잖아. 너무 행복해. 행복하면 그 길을 계속 가야지. 진짜, 걔 누가 텔레비전 얘기 있냐. 자, 다음은 우리 배우자 활동 내역으로 갈게. 배우자 활동 내역 행복 배틀이야, 행복 배틀. 행복 배틀. 지금도 보니까 뭐 이게. 얼마나 행복하면 행복으로 배틀을 할 수 있을까? 드라마 제목이잖아. 드라마 제목이야. 알면서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형, 그렇게 따지면은. 네 명 들어왔을 때. 어, 여기 웬일이야. 이런 거 왜 안 돼.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알고 있잖아. 아, 너무 좋아. 뭐 소름이 사인데 어떻게 친해진 거야? 우리 근데 첫 리딩 끝나고 다 함께 같이 와인도 먹으면서. 그러니까 예련이가 사실 동생이고 우리 셋은 나이가. 동갑이고. 진짜? 동갑이야? 그리고 나는 서윤이하고도 야차를 영화를 같이 했었고. 그리고 예련이하고도 예전에 작품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효주만 이번에 처음 만난 거야.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 너무 만나고 싶었던 배우였고. 나도. 너무 팬이었어서. 그래서 언젠간 같이 해 봐야지 했는데. 내가 이번 드라마에 내 상대역인 오유진의 박효주 배우가 한다고 해서 나는. 그 말도 오케이 하게. 나도 워낙 엘이 팬이었어가지고. 너무 궁금했어. 늘 저 친구랑 연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만나서 진짜 너무 좋아서. 이 친구가 쇼인동 아니고 찐친구잖아. 찐친구라는 것은 그러면 진짜배기 행복 배틀 한 번 해봐 봐. 진짜배기 행복 배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오늘이야 호동이 와서? 오늘일 수 있겠다. 오늘이야. 나는 오늘 행복해. 현준아 그러면 호동씨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 물어봐. 호동씨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 좀 진지하게 물어봐. 갑자기 땀만 가지고. 갑자기 싫어서 호동씨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 물어봐라고. 호동아. 네? 언제가 제일 행복해? 지금이 순간. 너 취했어? 너 취했어? 너 취했어? 나는 아무리 히트 드라마도 보지 않아. 뭐라고? 뒀다가 쉬는 날 하루 종일 조금 짧은 건 하루에 다 보고 조금 긴 건 이틀 정도에 보는데 진짜 행복한 거는 막 고민을 해. 이게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 영화도 막 고민하다가 그냥 보자 했는데 보자 했는데. 그게 국민 MC가 할 짓이냐고 말하고 있는. 둘이 케이크가 끝내준다 진짜. 딱 보석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냈을 때 너무. 정말. 우리 드라마가 보석 같은 드라마야. 우리가 너의 보석이 되어줄게. 진짜 한 번에 몰아서. 행복 배틀. 행복 배틀. 나는 생각해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혼자 있어. 와, 멋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그래, 그래. 대단하다. 그런데 처음 간 곳이 이비자 섬이었어. 난리하네. 제주도로 섬인데 섬 전체가 클럽이야. 전 세계 1위부터 막 10위 정도 되는 DJ들이 와서 음악 틀고. 유명한 아티스트들. 오고가 그래? 거기를 혼자 갔는데 뉴욕에서 알게 된 친구가 이비자로 와서 같이 투어를. 아, 재밌겠다. 나는 식물 사. 식물 사서 마당에 꽃 심어. 진짜 소녀다. 그래서 내가 그게 너 이제 계속 혼자 가는 길이라고 그만 심으라고 하고 있어. 여성스럽네. 아니, 지금 순간적으로 속말로 경훈이가. 오, 여성스러운 놈이랬어. 아, 들렸어? 들렸어. 되게 질렀어. 경훈이 가끔 여자 게스트 나올 때 저렇게 얘기하면 진심이던데? 경훈아, 여자친구 있어? 부모님도 모르셔. 나 없어. 경훈이는 없어. 혼자 캠핑 다니는 거 좋아하고. 확실히 없는 건 경훈이. 진호는 애매하고. 애매하고? 장훈이는 확실히 없어. 장훈이는 확실히 없고. 영철이는? 영철이는 한 번도 없었거든. 영철이는. 영철이는. 영철이 울잖아. 영철이는 미래형이야. 없을 예정이야, 앞으로도. 자, 다음 주에.